뭐라고? 아니,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, 순정 씨.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한데 혹시 요즘 순정 씨 어려운 일 있어?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장난 나 싫어. 해서는 안 될 말이야. 박비롱 씨. 서연이 아버지요. 서연 아빠가 처음에 서연이 저한테 데리고 와서 며칠만 맡아달라고 했어요. 서연 엄마가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야. 사는 우울증인지 서연이조차 거부한 상태고 순정 씨가 며칠만 우리 서연이 좀 맡아줘. 제가 어떻게 얘기를 돌봐요.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래. 장모님도 지금 입원해 계시고. 서연이 엄마 상태 나아지면 내가 데리러 올게. 그때까지만. 서연아? 이거 수거기.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. 저 아니에요. 이러지 마세요, 성님. 저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. 저, 저기 그, 그러면요. 제가 그냥 며칠만 봐드릴게요. 그래. 고마워, 순정 씨. 정말 고마워. 잘 부탁할게. 내가 만든 거. 고마워. 그 말은 믿었어? 박필원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몰라? 나 그때. 우리 서연이 잃어버리고 나서. 내가 얼마나. 서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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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서연이 누가 데리고 간 것 같아. 박필원 그 사람이 우리 서연이 유괴당했다고 했을 때. 서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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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연아!